자연주기 시험관하기 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자연주기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행하시는 분들께 시술의 전반적인 개념과 진행과정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안하고 성공적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개념 시험관하기 시술은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한 다음 정자와 수정시켜 배양한 후 자궁 속의 배알을 착상시키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성의 난소에서는 한 번의 생리주기에 한 개씩의 난자만 배란되는데 일반적인 시험관하기 시술에서는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란을 촉진시키는 약물을 투여하여 한꺼번에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킨 후 채취하는 과배란 유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과배란 유도 주사를 투여한 후에도 충분한 숫자의 난자가 성숙되지 않는 난소 저반응분의 여성에서는 자연적인 배란 주기를 이용하여 난자를 채취하는 자연주기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약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난자가 조기에 배란되면서 난자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로 난포가 성장한 후에는 조기배란 억제제를 투여하여 조기배란을 막은 다음 난자 성숙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난자를 채취하는 변형 자연주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술의 장점과 단점 자연주기 시험관하기 시술에 의한 임신율은 환자의 나이와 난소 기능에 따라 7에서 28%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연주기 시험관하기 시술은 호르몬제를 최소한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인체에 스트레스가 적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배란 유도제에 의해 난소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으면서 난소가 커지고 부종, 복수, 구역, 구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난소과 자극 증후군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임신 시도가 가능하고 고용량의 호르몬 투약이 없으므로 기존의 과배란 유도 시험관 아기 시술에 비해 착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주기 시험관 아기 시술은 조기 배란이나 난자 채취 실패 등 주기 취소에 의한 치료 중단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성숙되는 난포가 한 개뿐인 관계로 난자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난자 채취율은 30에서 75%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여성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난자 채취율이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술 과정 생리 시작 2일에서 4일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와 기본 호르몬 검사를 시행합니다. 생리 시작 6일에서 8일 사이에 방문하여 난포의 크기를 관찰하는데 난포가 12에서 14mm 정도까지 자란 후에는 조기 배란 억제제와 과배란 주사를 투여합니다. 의료진은 난포가 일정 크기가 될 때까지 관찰한 다음 난자 성숙을 위한 약제를 투여하고 난자 채취의 일정을 결정합니다. 난자 채취는 국소 혹은 수면마취 하에서 이루어지며 조치의와 상의하여 결정됩니다. 한편 자연주기 시험관 아기 시술은 한 번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난자만 채취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율 향상을 위해 서너 번의 시술을 통해 2개에서 4개 이상의 냉동수정란을 모은 다음 이식하기도 합니다. 기타사항 자연주기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소 기능이 저하된 여성에서 유용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배란 유도를 통한 시험관 아기 시술에 비해 주기 취소가 빈번하고 임신율이 낮음으로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해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주기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